한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손바닥으로 쳐주자! 오케이, 박수! 신콜콜한 문화 자, 뒤쪽으로 박수 보내세요! 넌 전화받고 내 눈큼 달려 안아주는 그런 사랑만 원해 사랑은 바로 아냐 거침없는 행동이야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 숙인 12도 총과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 숙인 12도 총과 때와 장소로 가리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고 손사탕처럼 달고만 그런 사랑만 원해 그런 사랑만 원해 그런 사랑만 원해 자,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 왼쪽에 계신 형님들 박수 한 번 해주시고 정답! 일상일수록 정답! 정답! 사랑은 사랑은 그런 사랑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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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마음이 아니야 거침없는 행동이야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 스키쉘이 난 does 스키쉼은 좋아 좋아 때와 장소는 다리지 지금 눈치도 보지만 소사탕처럼 달콤한 그런 사람 안 원해 용광로보다 뜨거운 그런 사람 안 원해 그런 사람 안 원해 스킨쉽 정왕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